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나마 뒷장에 힘을 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좀 그래도 이번주는 수익률이다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보면 업종별로 차의 변화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쪽에 반등이 들어왔고 많이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봐서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든 한주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수급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인들이 5천억 매수할 때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금요일 양이 튼 5천억 이상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되돌림 구간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구글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장은 위쪽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3200포인트까지는 한 번 볼 수 있는 전고점으로 한 번 추라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윗단까지는 한 번은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는 한 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9만 원 이상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잘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9만 원 이상이 된다라면 이번에는 한 번 탈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이랬든 저랬든 시장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내 종목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오늘 1부, 2부 2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 6회, 3회, 통케 날려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서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연구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 건설 기계고요. 네, 매수 가구 비중 좀 부탁드릴게요. 4만 8천 원에 10%요.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지난번에 좀 저가에 한 번 샀다가 먹고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들어갔는데 저번에 5만 7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그때 못 팔았어요. 못 보고 있어서, 보지 않고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열한간 슈팅하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팔아야 되는데 네, 네. 미련이 있어서. 이거 좀 단기적인 투자를 성향에 강하신 거예요? 중장기 쪽으로 보세요? 아니, 저는 중장기예요. 그러면 되게 좋은데. 인프라 쪽은 올해는 되게 좋아요. 하반기에는 건설 업하고 시멘트 쪽, 이쪽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프라도 있고 하여튼 인프라 관련 주들이 조금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가격도 업사이클이라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 그렇게 하죠.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10% 정도면 샀다 팔았다 하면 힘들어요. 그치 않으세요? 네, 저는 그냥 주로 중장기로 가는데 저기 멘토님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저가에 매수를 해서 그냥 쭉 들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상담을 원했어요. 아, 그래. 잘하셨어요. 공부하니까 조금 보이지 않으세요? 네,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공부해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어렵더라도 천천히 내 매매의 기법을 만들어서 가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가에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매매가 나한테 맞다. 그럼 그 매매만 고집해서 가시면 돼요. 이 종목도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만 원 목표가 잡고 가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 구경에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하나시스템이요. 하나시스템 사셨어요? 매수과구 기중이요? 네, 2만 950원에 10%요. 아, 그래요? 네. 고점 좀 잡으셨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소식이 있고 해가지고 그게 올라와서 팔으려고 했는데 그날 하루 오르고 아, 그게 좀 밀렸구나. 이게 신고가 매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게 올라가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아니면 조종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딱 집권이 내려오는. 네.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은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이 돼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먼저 올라가요. 맞아요. 정말 좋아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종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신고가 쪽의 매매는. 그래서 위쪽에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업황도 좋고 실덕도 좋고 나쁘지 않아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웬만하면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보면 위에 매매보다는 밑에서 움직일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매수할 수 있어요. 맞아요. 멘토님 말씀대로 항상 천 어라운드 되는 거 하시라고 일기를 말씀하셔서 그게 더 편해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저는 두 달 전에 산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오일선 살아있어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2만 3천 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높은 것은 나쁜 건 아닌데 대응하기 어려우니 맞아요. 좀 종목을 다른 쪽으로 고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2만 3천 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그때 오를 때 다시 한 번 오를 때 팔면 되겠네요. 네, 파세요. 지금 손해 보지 말고 팔지 말고요. 한 번 더 서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위쪽으로는 더 있어요. 2만 3천 원 위쪽으로 있으니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 팔고 딱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만도요. 만도 사셨어요? 네. 몇 수 가구 비중이요? 6만 8,300원에 30분인데 이제 본전이 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여태 물렸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매도해야 될지 네, 제가 만도를 저 밑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만도 사가지고 만두 먹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근데 여태 물려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동차 부품단들은 올해 나쁘지 않아요. 8만 원 단에서 한 번 팔 수 있어요. 이 종목은. 8만 원요? 네, 8만 원대에 팔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조만간에 움직이지 않아요. 다음 주 정도에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장이 돌리는 자리라 자동차 쪽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품단들 쪼러가고 그 만도, 그 다음에 뭐 유약 뭐 어제 뭐 현대차 뭐 자동차 관리구 강세였잖아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7만 원에서 8만 원짜리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때 뭐 내가 매도해도 되고 좀 끌고 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6만 8,300원 이하로 혹시 떨어지면 더 살까요? 저 같으면 더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더 뚫고 가는 거 그래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짜리에서 매도하면 돼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게 당첨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냥 놔두겠습니다. 네, 그냥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공개가 전화 주셨을까요? 뉴트리. 뉴트리 사셨어요? 네. 매수과구 기준은요? 매수과 3만 원에 10%입니다. 최근에 사셨구나. 아니요. 오래됐어요? 네, 2만 7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사가지고. 그래서 다시 조금 어제 좀 오르기래. 바까도 이제 미수과가 왔길래. 바까도 있는데 좀 더 갖고 가고 싶어서요. 좀 더 갖고 가고 싶어요. 네, 건강보조식품 관련주들이나 콜마, 콜마, BNH 이런 거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작년에, 올해의 성장성이 대두가 되는 거는 건기시 건강보조식품 쪽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괜찮고. 그러면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신고가 가격인데 이게 최고가가 3만 3천 원인데 이 위에서 한 번 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얼마? 3만 3천 원이요. 3만 3천 원까지 볼까요? 네, 거기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2천 원 넘어가면 매도 준비했다가 3만 2천 원에서 3만 3천 원 사이에 오면 그때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넘어가면 또 한 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뭐냐. 얘들이 모멘텀이 뭐냐. 모멘텀을 잘 찾으면 돼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뭐고. 그다음에 모멘텀이 뭐냐라고 봤을 때 건기식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이 높잖아요. 높은 도로에서는 매매하기 어려워요. 신고가 종목들은. 올라가면 진짜 많이 가는데 거기서 한 번 밀리면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변수가 있으니. 3만 2천 원에서. 올라갔다가 뭐 떨어져죠. 떨어져요. 그러니까 3만 2천 원에서 3만 3천 원에 오면 그때 수익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슈캔스요. 슈캔스 사셨어요? 네. 매수 가구 비중이요? 23,650원에 30%. 아 참 엊그제 한 번쯤 세게 밀렸었는데 그죠? 네. 어떡하냐. 그죠? 좀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단가가 높지 않으니까 이거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매도치고 나오는 게 나아요. 이거 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파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슈캔스는 탄소 배출권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탄소 배출권으로 모멘텀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팔 시그널을 나올 때는 뭘로 보냐라고 하면 거래량을 많이 봐요. 거래량.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밑으로 하단으로 한 번 빠졌다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리대가. 그래서 가격이 높지는 않는 상태잖아요. 23,000원이면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분산이라고 해서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조정이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래까지 실려서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기존에 많이 매집돼 있던 종목 금액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그림은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까지 실려서 빠지는 게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거래가 실려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더 밀릴 수도 있는 조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오면 23,000원 내에서 팔고 나오면 돼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딱 올라오자면 그때 팔고 나와요. 일단은. 알겠죠? 그럼 이 가격까지는 올 수 있겠어요? 네.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탁 튀어 올라오면 한 번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와요. 바운딩이라 해서 떨어진 폭이 크면 바운딩 한 번 탁 들어왔다고 떨어지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알겠죠? 23,000원 위에서 매도 준비하셨다가 그 위에서 팔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팔면 안 돼요. 밑으로 많이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찐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후성. 후성 사셨어요? 18,000원에 20%요. 아. 그렇죠. 지금 밀렸네. 그렇죠? 네. 후성은 장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더 나아요. 단기적인 보면 안 돼, 얘는. 네.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국가격이 산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이 가격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좀 끌고 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패턴 그게 뭐냐면 재료는 다 아시죠? 네. 후성, 냉매도 하고 배터리도 이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조종이라는 게 있어요. 조종이라는 걸 걸쳐요. 왜? 스몰캡 종목이나 시가촌이 크지 않는 종목들은 좀 눌렀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럴 때는 뭐를 잘 보면 되냐면 이 추세대를 봐야 돼요. 추세대. 추세대가 뭐라고 얘기하자면요. 이게 꺾일 때 있잖아요. 딱 빠질 때 이 저점을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높여가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높여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어때요? 저점을 높여가. 네. 저점을 높여가요. 이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추세대를 만든 자리라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눌렀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 자리는 나쁜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 12,000원까지 봐도 돼요. 그때까지 홀딩. 12,000원까지요? 네. 그때까지는 갖고 가면 돼요. 살짝 미래더라도 나쁘진 않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좀 걸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시간을 주고 수익을 낳는 게 낫지 시간을 안 주고 손해보는 것보다 시간을 주고 수익을 가도 오는 게 낫죠. 그러면 한 만천원 데까지 끌고 갈까요?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행에다 1년 동안 내 이 돈을 예금을 시켜놨다 그러면 수익률이 이 종목이라는 건 수익률이 10%도 줄 수 있고 20%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1년 동안 해야 1%에서 2% 사이에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그 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기다리다 보면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해요. 급하지 말고. 알겠죠? 돈은 급하면 도망가요. 막 도망가. 그냥 막 따라가면 막 도망가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렇게 와요. 한 만천원까지 시간이 좀 걸릴까요?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갖고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처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공 멘토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전화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다날이요. 다날이요? 네. 매술 가구 비중이요? 7,600원에 20%요. 직접 샀어요? 네. 주식 잘하시는데. 그런데 얼마에 매도할 줄 몰라서 전화드려봤어요. 대표님한테. 잘 샀어요. 매술 자리는 잘 보시면 돼요. 꺾이는 자리였거든요. 이거는. 거래량이 줄면서 꺾이는 자리. 이게 7흥도, 8흥도가거든요. 캔들이 7개, 8개. 은봉 나오면 그때 양봉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리. 여덟 자리에 7흥도, 8흥도에서 젖전 잡고 거래 죽여놓고 양봉 들어왔잖아요. 네. 잘 보시는데. 네. 매수는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매도 가격은 몰라요. 대표님 도와주세요. 매도는 9,500원. 매도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수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주식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네. 오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 자리는 잘 잡아요. 그런데 매도 자리는 헷갈려요.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럴 땐 가장 중요할 때는 가격 있잖아요. 가격. 이게 보면 라운드라고 그래요. 라운드 피겨라고 그래요. 가격이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을 잘 안 팔면 1,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아요? 10원 내려서 990원에 팔죠. 네. 1,000원과 990원, 10원 차이인데 990원에 팔면 잘 팔려요. 그렇죠? 네. 1만 원짜리도 9,900원에 팔면 팔려요. 네. 이게 사람들의 심지대가 0000의 심리가 가장 강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9,000원 넘어가면 9,500원. 9,500원 넘어가면 1만 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짜리는 9,000원 넘어가면 9,500원에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00단이 뒷자리에 보면 호가 보시죠? 네. 호가에 보면 9,000원에 많이 걸려있을 거예요. 호가가. 못 올라가기에는 거기다 물량을 많이 걸어놨을 거예요. 이거 딱 잡아가면 9,5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물리면 거기서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9,500원 잡으면 돼요. 그럼 맨날 9,500원 걸어놓을까요? 걸어놓으세요. 한 번 튀고 올라갈 거예요.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단알이 되게 싸나온 종목이에요. 아시죠? 맞죠. 아래에 위로 변동성이 되게 커요. 이 종목이. 흔들리면 물량 다 뺏겨요. 이 종목은. 맞아요. 밀렸다 올렸다 밀렸다 올렸다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위에 올렸을 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그럼 9,500원에 걸어놓을게요. 걸어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드림 시큐리티요. 드림 시큐리티 사셨어요? 네네. 4,500원에 30%요.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남편이 사라고 그래서요. 잘 샀어요. 좋아요. 아 그래요? 아니. 공부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그때 주셔서 공부했거든요. 아 그래요? 공부하니까 좀 보여요? 남편이 보인대요. 아 보인대요. 네. 잘하셨다. 아 진짜요? 네. 잘 보셨어요. 잠깐만요. 잘했어요. 위쪽으로 많이 올렸어요. 진짜요? 네. 아 얼마까지요? 네. 쭉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드림 시큐리티 관련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안. 아 네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남편분 공부 많이 하시나 보다. 주셔서 공부한 거예요. 한 달. 그때 이벤트 하셨어요? 네네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유한양의. 아 그러셨구나. 공부하니까 보인다고 얘기하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위쪽으로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진짜요? 보안 관련주. 이 종목이 특징이 뭐냐면 보안 관련. 지금 비트코인에다가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나 그 다음에 가상화폐나 뭐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에요. 보안. 그래서 이 시크리티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어요. 아 정말요?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와도 돼요. 5,500원 따지는 건 봐도 돼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남편분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맨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SK케미칼. SK케미칼이요. 매주가가 얕어라. 375,000원에 비중 10%예요. 높네요. 네. 많이 걱정하셨겠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혹시 지금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네. 10%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아 올려갈 수만 있다면 10% 살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좋은 종목들은 뭐냐면 위쪽에서 조종이라는 게 걸치게 돼요. 네. 조종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막 옆으로 행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옆으로 계속 행보했잖아요. 올해 들어서. 네. 그런데 이 종목은 무슨 조종이 들어왔냐면 가격을 눌렀어요. 가격.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옆으로 행보한 게 아니라 많이 올랐잖아요. 5만원부터 시작해서 45만원까지 찍어놓고 거기서 3천장 만들고 머리 3개 만들고 밑으로 늘렸어요.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고점 대비 50%를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가격을 누른 거예요. 가격을 누른 종목들은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히 대웅주는 사이클이 그래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3개 만든 경우는 가격이 30, 40% 정도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40에서 60% 밀렸어요. 이 자리는. 그다음에 밑에서 양봉 2개 나왔잖아요. 네. 다시 꺾어서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10% 정도 더 사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지금 사이언스 에스키 사이언스 창장되고 나서 바로 뚫어졌어요. 그래서 샀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은 이제 맥점이에요. 네. 이게 조종이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달리기로 오래 하면 좀 쉬어야 가잖아요. 물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럼? 왜 물 한 잔 먹어요?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조종이에요. 조종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떨어지는 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렇게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은 떨어질 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멀리 갈 수 있는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떨어진다고 지수가 마이너스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살 것 같아요. 좀 더 사가지고. 네. 끌고 가봐요. 제가 얼마 정도까지. 35만 원. 35만 원이요? 35만 원. 거기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8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 8시에 강연회 있으니까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 그래요.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 정망. 그다음에 공부해서 남주자. 이 테마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8시에 강연회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월요일부터 뿅! 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렌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드리머스 컴퍼니고요.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매수가가 높아요. 4550원. 진짜 오래 걸렸다. 힘들어서 어떡할 뻔했어? 아니, 힘들지 않아요. 왜요? 비중 연약 적어서 조금밖에 안 사놓은 거라 그렇진 않은데 네, 이제 시작인데.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조금 더 사면 안 돼요? 네, 더 사도 돼요. 지금 한 10% 정도 더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주식에서는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 주가라는 거는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다시 고점을 찾아가는 게 회귀본능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우리가 T값이라고 그러거든요. T값을 줘요.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면 희한하게 어떻게 올라가냐고 다시 고점을 찍으러 가요. 이게 회귀본능이라고 그래요, 주식은. 관성유법칙과 회귀본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했으면 여기서 손 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잖아요. 이 회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3천억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더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자리에서. 옆에서 1년 내내 횡보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날바닥이라고 그래요. 바닥자리가 바닥을 되게 단단하게 기었다 이렇게 해서 날바닥이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 한번 세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 좀 더 사가지고 꿀고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6,100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10%만 더 사가지고 8,000원 되면 전화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전략을 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조금만 더 힘 내시죠. 네. 힘 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캠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메가 NCS. 네, 매스 바구 비중이요? 매스 바구는 20,505원이고요. 30%. 아, 그래요? 사신지 오래됐어요? 예, 작년 8월달에 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떨어져가지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죠? 네, 계속 그냥... 올라갈 때가 올라갈 줄 하면서 안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이게 스몰킷 종목이고, 이 회사의 퍼포먼스는 앞으로 더 모멘텀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실적도 괜찮고. 그런데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올해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끌고 가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 좀 물타기를 해서 조금 비중을, 평상가를 좀 낮춰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중간가 조정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시 쌍봉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좀 끌고 간다고 하면 성장성이 대두되는 기업들은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만 시간을 주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쉬었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걸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목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중소형 종목은 스몰캡이라고 해서 실적이 잡혀주는 종목들이 오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중간값,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여기 보면 고점, 여기가 뭐예요? 저점이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봐요. 중간에서 양봉 들어왔잖아요. 딱 중간, 하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저점하고 이 가격의 위치가 어디냐고 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프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레벨업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사주고 끌고 가는 게 다예요. 이게 실적이 안 받쳐졌다면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잡혀주는 기업이라 앞으로 좀 더 성장성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2천억 분이 안 돼서 2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되게 오래 걸려요? 조금은 걸려요,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빠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적금 뒀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급하게 하지 말고요. 좋은 기업이니까 쭉 끌고 가보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숫자 키워라입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모베이스 전자를 3340원에 10%를 샀는데요. 조금 더 밑에서 추매를 지금 더 사도 될까 하고 목표가가 궁금해서요. 얘는 정치 테마인지 아시죠? 네, 네, 네. 목표가가 있다는 게 좀 웃겨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이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의 끝자락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시즌이 남아있잖아요. 그다음에 뉴스페이퍼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인맥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정책 관련주, 이제 시즌이 들어와요.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대적으로 정치 테마가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시즌이 남았으니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에서 방박기사, 우리는 특정 인물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또 금낭이 나왔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고. 이게 세력 마음이에요. 이 안에는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 종목을.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를 뭐 하나, 그냥 그전까지는 끌고 간다, 하나. 아니면 올라가면 팔고 밑에 떨어지면서 샀다가 다시 올라가면 팔고 이 방법.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비중을 많이 사면 안 돼, 이런 것. 금액을 조그맣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자기가 때는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이 안내비라는 종목 아시죠? 잠깐 봐드릴게요. 옛날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정말 무섭게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 봐봐요. 이 삐죽하게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막 2만 원부터 시작해서 17만 원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다시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막 푹 찍었고 시세를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느 사이클에서 샀냐에 따라서 큰일 나겠죠, 잘못 사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위험성 있는 종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빨리 빨리 수익 나오면 빨리빨리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한번 푹 올라가잖아요. 그럼 팍 팔아요. 그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훅 빠져요. 그러면 또 사. 그럼 또 훅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알겠죠. 그리고요. 제가 여기 주말마다 멘토님 방송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한 2년 기다려도 이렇게 상담하는, 다른 분이 상담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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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참고해가지고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수익 공개 한 5개는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기 방송 자주 보고 잘 보고 수익 많이 내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희요? 네. CJ, CGV 28,200원에 30분. CJ, CGV 사셨어요? 네네. 아, 이거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네네. 멘토님, 저희 남편이랑 저랑 정말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신 게 오래됐죠?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28,200원에 30% 아, 거의 매수 가구 왔다. 그죠? 네. 다행이다. 올해는 조금 더 꿀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그냥 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유통과 백화점, 유통, 소매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있는 관련주들이 많이 손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접종이 완성이 되고 면역력이 강화가 되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손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영화관 최근에 못 갔잖아요. 네, 못 갔어요. 영화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영화관에 가서?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나죠. 그러면 이게 마스크가 벗게 되면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고 보실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어디 가서 보실 거예요? CGCV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이 싸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얘는 갖고 있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하나가 아닌가. 피해 업종들이 올해가 좋아요. 그래서 유통 소비, 보복 소비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업종을 잘 봐야 될 게 작년에 억눌렀던 소비 심리가 터져요. 이게 보복 소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보복 심리. 그래서 미국 쪽에서 먼저 소비가 많이 폭발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럼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7월, 8월이 되지 않을까. 면역력이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됐을 때 그때 잘 봐야 될 게 미국 관련 소비자 섹터들 있잖아요. 관련 주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섬유의복 이런 쪽이 폭발적으로 성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놀자 관련 주들 있잖아요. 엔터주,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백화점 소피, 쇼핑 이런 쪽이 올해는 작년에보다 기저효과를 많이 보낼 수 있으니 좀 더 끌고 가는 것들까요? 목표가 3만 5천 원 잡고 가보세요. 3만 5천 원이요? 네, 그때까지 조금조금씩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무래도 콜마 이런 거 저희 다 샀거든요. 수익 많이 나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소처 기어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아, 예. 천안에 사는 김여천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증에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저기 한국 콜마 홀딩스요. 한국 콜마 사셨어요? 예, 예. 매수 가구 비중은요? 저기 3만 4천 2백 원에 50%요. 좀 밀렸네요. 그죠? 아, 이게 지금 산재가 7월 달에 저희 증권회사 지인이 얘기해서 사줬는데 그 꼭대기에서 사갖고 그냥 개 정도의 음악 길이네. 아, 꼭대기 아닌데. 아니, 먼저 7월 달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사줬어요. 거기서 얘기해서. 그래서 또 물타기를 해주시더라고, 또.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체가 되니까 자꾸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주가라는 건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졌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은 싼 가격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 가격이 높게 사서 떨어졌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높은 가격은 6만 원대예요. 아, 그래요? 최고가가 6만 원대거든요. 거기가 높은 가격이고 위에 4만 원대도 있고 그다음에 3만 5천 원대 가격인데 이게 눌렸다 조절이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못 가요. 화장품 관련 주 한국 콜모 화장품 쪽으로 보면 되는데 작년에 별로 안 좋았잖아요, 화장품 쪽도. 이 주주사 홀딩스인데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빠졌다 가는 거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니, 저는 끌고 가서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쭉 끌고 가서 이렇게. 3만 5천 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다른 거 사지 말고 그냥 쭉 끌고 가면 좋아요, 이번에.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나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래서 3만 5천 원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예. 힘 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키네마스터요. 아, 키네마스터요. 어려운 거 사셨다. 매수권 비중이요? 5만 4천 원에 15%. 아, 그래요? 네, 이게 매각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어쩔 수 있으면 좋겠어. 저는 그 6만 2천 원인가 올라가는 거 보고 네. 한 6만 원 기다리고 있는데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언저리까지 딱 왔었는데 거기서 밀렸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이게 6만 원대, 여기 5만 원, 4만 5천 원대에서 밀어올렸어요, 여기서. 네. 밀어올리고 밀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량들이 혹시 이거 잘 아세요? 차트 이렇게 다 보세요? 차트는 잘 몰라요. 아, 잘 몰라요? 네. 그럼 가격을 정해주는 게 좀 더 편하시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가격을 정해주는 게, 이거는 지지를 잡고 가는 자리라 6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아, 네.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어제 6만 원 정도 찍고 밀렸잖아요. 그 언저리까지 5만 9,700원 사고 밀렸잖아요. 월요일에 양봉 하나 들어오면 저 위로 6만 원 한 번 더 추라해야 할 것 같아요. 위쪽으로. 6만 3천 원까지 한 번 찍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그러면 월요일에 가능한가요?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월요일 날 윗꼬리 소양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꼬리가 있어요. 윗꼬리에 이 안에 든 양봉이 들어오면 윗꼬리 소양봉이라고 그래요. 양봉 두 개 나오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써요. 그런데 거래가 살짝 붙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 한 번 더 위쪽으로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예 보여요.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이 종목은. 힘이 세요. 더 있어요. 더 위쪽으로 좀 더 남아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래도 위쪽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급락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하시면 돼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위에서. 알겠죠? 그래서 6만 원 위에 6만 2천 원 정도에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송구수자의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녹십자 셀이에요. 녹십자 셀 사셨어요? 네. 매수 가구 비중은 어떨까요? 4만 9,500원에 27%요. 그게 좀 밀렸네요, 그렇죠? 많이 밀렸어요. 제약 바이오가 힘을, 업종 자체가. 네. 그런데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스토리를 보면 2015년에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제약 바이오가요. 그래서 이슈가 한 번 벌었었고, 그 다음에 또 급락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되게 힘들게 만들었었고, 2018년에 급등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되게 웃게 만들었고, 또 2018년부터 떨어져서 2020년에 또 작년에 급등했었잖아요. 지금은 떨어지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거의 봤을 때 2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와요. 사이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사이클이에요? 좀 떨어지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자체. 그러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이 나빠서. 눈이 좀 안 좋아서 보는 거는 안 되고 듣는 걸로 멘토님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멘토님도 들어갈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나 싶어 찾아보니까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없어요. 그래서 멘토님 맨날 주일에 하시는 거 보고 남 좋다는 거 그런 거를 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식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앞에 잘 안 보이세요? 네, 3개월 됐는데 전문서는 잘 듣는데... 그런데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해요? 증권사로 전화해서 매수하고 매도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식은 직접 TV 같은 거 사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따로 전화드려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드릴 테니 이제 TV 보고 소리 듣고 사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방법을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앞으로 TV 보고 TV 소리 듣고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요. 따로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한세시럽이요. 한세시럽 사셨어요?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19,900원에 20%예요. 좀 밀렸네요. 살짝, 최근에. 네. 아니요. 사실은 15,900원에 샀다가 잘 사셨는데. 25,200원에 팔고 또 들어갔어요? 23,200원에 팔고 이제 그게 다 내려오지 않았겠나 하고 좀 들어갔거든요. 이제 다 내려왔다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잘 사셨는데. 네. 이런 정보는 퐁당퐁당이라고요. 퐁당퐁당. 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그렇지? 넷물아 펴줘라. 멀리 멀리. 그렇죠?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올라가요, 얘들은.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퐁당퐁당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추세대. 추세대가 뭐냐면 이렇게 꺾일 때 저점이 높이냐 안 높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죠. 네네. 이렇게 하면 높여가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추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추세라고 그래요. 이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잘못 사면.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섬유의복 쪽은 올해 잘 봐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올해는 기저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한세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LF라든지 섬유의료복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잘 사셨고 좀 끌고 가요. 2만 5천 원까지는 일단은. 네. 그래서 2만 5천 원 되면 전화 주시겠어요? 아, 예. 그럼. 사실은 저번에 판때 40%를 갖고 있다 다 팔았거든요. 네. 또 사면 돼요.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20%가 지금 원래 한세실업의 비중이 20%가 제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 나름이 사도 되나? 네. 더 사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럼 2만 5천 원 되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2만 5천 원. 아, 왔습니다라고 하면 전화 주면 거기서 또 한 번 전략 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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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사셨어요? 네. 매수과가 얼마세요? 매수과 8만 2천 원인가 그래요. 비중은요? 40%가요. 40%예요? 어머니 수영이 되게 많이 나셨는데. 수영이 많이 났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저기 15만 1천 원을 내놨다가 못 팔았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다 만들려나 싶었어요.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만 팔고 반은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럴까요? 네. 반만 팔고 반은 좀 더 들고 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반은 우리 어머니 영돈 하시고 반은 그냥 들고 가는 건. 어떤 건 어떨까요?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두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도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하반기에는 올 수 있어요. 지금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공급 부족부터 시작해서 디넷값부터 시작해서 낸드값 가격들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나쁠 걸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15만 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이 종목을. 15만 원 넘어가면 위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수익을 좀 챙겨서 20%는 챙겨놓고 20%는 그냥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4만 5천 원 넘어가면 팔고요. 20% 팔고 나머지는 홀딩에서 가져가는 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가져가고요? 네. 나머지는 갖고 가고요. 그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난 다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살까 했는데. 아니요. 이게 왜 그러지. 다른 거 사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하고. 그다음에 반은 용돈 쓰셔야죠. 은행에다 딱 놓고. 반만 갖고 있다가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돼요.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는 용돈 쓰시고. 그다음에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다음에 손자 용돈도 주시고 하면 되잖아요. 네. 주식 사지 말고. 알겠죠? 그다음에 20%만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건 말씀 잘해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고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대한해운이요. 대한해운 사셨어요? 네. 유증 나와서. 매수과고 기종 어떠세요? 네. 3300원에 38%요. 수익 낯었나 봐요. 네. 앞전에 좀 낯었는데. 팔았다가 다시 샀는데 갑자기 유증 때문에 확 떨어져서. 이거를 이제 계속 물타기를 해서 조금 내린 것긴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계속 이제 이걸 보고 있긴 한데 좀 답답하잖아요. 갑자기 유증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확 밀렸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떨어지려. 어머 이게 뭐지? 그런데 불안한 마음보다 기다리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답답한 마음에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잘하셨어요. 혼자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같이 해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유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증이의 근본적인 것보다는 저는 거래를 많이 봐요. 네. 거래. 이 거래가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유증이 시장 이 종목이 악재였으면 거래가 터졌을 거예요. 빵 하고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터지지 않았거든요. 아 네.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추세하고 거래가 제일 중요해요. 네. 이게 거래라는 건 돈의 흐름이거든요.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를 거래를 볼 수가 있어요. 인기가 많으면 거래가 막 늘 거잖아요. 너도 너 살라고 하니까 막 샀다 팔았다 공방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거래거든요. 거래는 힘이에요. 힘. 그런데 결국은 떨어졌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떨어졌을 때 거래가 실려서 빠지는 거하고 떨어졌을 때 거래가 없이 빠지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차이가. 그런데 이 종목은 거래가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유증 받아서 유증 받아요. 받아서 권리만 파세요. 그럼 용돈 생겨요. 아 그래요? 네. 유증 나올 때까지는 받아가지고 증권사로 유증이 R이라고 붙어요. 대화 나온 R이라고 뒤에 계좌에 대화 나온 R이라고 붙을 때 있을 거예요. 유증이 어떤 유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주주 배정이라면 그 뒤에 R이라고 붙어요. 그러면 그거 계좌가 딱 들어오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권리 언제 팔면 돼요? 라고 해서 권리 팔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대화 나온 R은 오래 나쁘지 않아요. 해운업이 오래 좋아요. 업황 자체가.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좀 갖고 가는 거. 살짝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끌고 가면 나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시간 좀 두고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시간을 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해보고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 상황이라면 제가 이 상황에 이력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저는 더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힘 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식 코치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됐고요. 그다음에 10분 쉬었다가 2부 시작하니까요. 잠깐 커피 한 잔 드시고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